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루켄 런처도 없고 여긴 뭐 아무것도 없으려나? 야, 이게 매그넘 아니면 진짜 병정님이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찍히냐 앗, 트 자, 치면타! 좋지 한방 더 야, 매그넘 아니었으면 정말 고생, 직살이 했겠다, 여기서 화양개미국이 왔는데 마리골드 지역을 조사하고 마리골드 지역을 조사하고 여기 2층에 누가 있으려나? 뭐, 이, 트 다 거지야 아, 또 누구한테 들킨거야? 개미들이 겁나게 잘 발견했나? 어, 이쪽에 있는거 같은데? 이게 벽 뒤에 있는거 같애, 소리가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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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방을 야, 씨, 그냥 조준해서 쏠걸 아, 나, 빌어먹을 좀 편하게 할라고 안 맞어, 씨, 아, 나 진짜, 야 그냥 내가 쏘댄다 아, 나 더듬이 맞았어, 또 야아 맥으롱타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너 막 쓰고 있는데 로봇코에서 좀 얻었다고 하더라도 뭐 없냐? 아 개미들이라 게다가 화염개미랑 근접으로 뭘 하기가 힘들죠 이거 또 있는데 야! 머리! 과연 거기? 게임이지? 여기 되게 많네 진짜 개미투성이네 그냥 포커나이트 있는거 왔어오세요? 이거 어디야? 아아 나이 야 머리! 아 뭐야 이거 어디를 프로멘님 어서오세요 좋아 야 여기서 맥놈탄 거의 다 쓰겠는데? 맥놈탄을 너무 많이 쓰는데? 더듬이는 애들을 광분시키는거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을때 여러마리가 겹쳐했을때 더듬이를 한마리 쏘면은 막 주변에 있는 애들 다 공격해서 그게 좋은데 한마리 쓰면 소용이 없어 더듬이 쏴도 데미지가 더 안들어가요 더듬이는 자잠한번 하구요 자잠한번 하구요 어? 왜 왜 왜 그 그게 안나오냐 네비가 안나오지 왜 일단 마리골드 역을 조사하러 가고있긴 한데 자 저기 은신으로 때려야지 한방이겠 은신으로 때려도 두방이야 병정은 아 35%밖에 안되는데? 쳐볼까 그래도? 아냐 좀더 가까이 가서 공격 중 bag system activated 39% 거의 40%인데 한방만 써보셔 탱 재기라 왕마 bag system activated bag system off 한방더 자 옆에도 오구 다와라 경치 15조네 씨 어 쟤 뭐야? 오케이 전사개미인데 병전개미가 더 높은건가? 쟤는 왜 한방에 죽지? 얘는 병전개미고 얘는 전사개미인데 전사개미는 한방에 죽네 더 귀한거같은데 나 지금 전사개미 처음봤는데 마리골드역 아 여기가 마리골드역이구나 아이 쟤 아까 멀리 댔는데 빗나가고 두번째는 다리 맞고 세번째에 저우 맞았네 세번째에 저우 맞았네 어어 어어 일꾼개미 일꾼개미는 한방이죠 쟤 쟤 불 맞으면 안돼 겁나게 아파 병전개미가 더 높아지 아아 난 일단 도망가 도망갈때란에 총을 쭉 빼고 쟤네가 느린게 다행이지 안 맞았어도 안 맞았어도 오케 치명타 맞았다 상방에 있는 맞아오세요 어? 이제 주변은 스읍 다 정리한것같은데? 일꾼개미까지 액티베트 얘네까지만 얘네 두마리까지만 정리하고 치명타아 자 전사기미 얘가 내구력이 더 낮은것같애 아 그..그것도 아니네? 아까 은심맞춰서 그런건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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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맥그롬타난이 정말 좋긴한데 구하는 그게 쓰읍 쯧 쯧 잘 못구하니까 마리골드역으로 가자 더이상 더이상 주변에 뭐 들어갈데 없지 여기 다 가봤고 어? 이거 뭐야? 어벤더드하우스 저기도 안가봤는데? 여기도 안가봤고 어 저 가보자 가봐야지 안..안 가보고 가면은 섭하지 들어갈수 있는덴 다 들어가봐야죠 이거..잠만 자 이쪽 어디지? 아 아 뭐야 여기 아까 여기 내가 다 처리났지 않았나? 얘네들 뭐하는 내잰인가? 아 됐다 어어? 아니 두발을 아유 이게 야 이씨 이렇게 총알 낭매하면 어떡하냐 또 일꾸린데 밟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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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이구 아유 이 총은 진짜 레이더 상대할때는 좀 쓰지 자 빨리 빨리 재정전 이것도 뭐 청월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이 쪽인데 어 이 쪽인데 어? 이 쪽인데 아 여기다 어 멘토스 어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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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C 맥롱탄 오오오 잡지채기 총잡지채기 땡큐벨이 감싸지 총자탄약 이게 리벨스로 모드를 깔아서 이게 총기 스킬이 높으면 저게 안오르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그 의상에 힘을 입어서 소화기가 10이 올라가죠 90 분도 될텐데 91이네 럭 럭때문에도 1을 더 오르는가 보구나 럭 럭 럭 럭 럭 럭 럭 나중에 가면 저 제트 몰핀보다 제트가 정말 많이 쓰게되지 그 이럴수 위스키같은거 다 버리고 저게 모든 모든거 저게 이게 모든거 뭔가 모르겠는데 저거 화염방사기 연료로 만드는게 있는데 잠깐만 여기 어떤게 하냐 여기 그림도 한번 이렇게 보고 혹시 몰라 바닥도 좀 보고 숨겨져있는 뭐 금고같은거 있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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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지 네 44 구경 AP를 늘려줘요 어벤던드하우스도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이쪽으로 가서 이거 어떻게 가야되냐 이걸 어떻게 가야돼 이쪽으로 이렇게 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거 못걸거 같은데 여기 가보죠 어쨌든 자 이쪽 인데 이쪽 인데 어 여기 바로 갈 수 있구나 어 여기 아닌데 어 여기 아닌데 저 반대편인거 같다 밖에서 밖에서 이러고 있는 중간은 벌써 오 치명탄가보다 이미 벌써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이쪽인거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는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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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라이트 온 이번에 43일이 아 43일이 사사 구경 탕할 좀 없나 자 사냥농 라이플 탄하는 없구나 탄하는 없구나 흠 음 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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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어오 정제된 물이다 10미리탄하고 권총 나도 그 생각했어 3시간만 자죠 에너지 꽉 채우고 다상없죠? 여기는 그것도 없네 여기는 개뿔 아무것도 없네 정말 버려진 집이구나 가죠 마리굴드 스테이션으로 자 잠깐만 하고요 이 밖에서는 낮으면 잘 들키지만 이 내부에서는 정말 은신이 잘 안 들킨단 말이야 괜찮아요 잘 안 들켜요 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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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응시야 그쵸 레이더 한탄 총탄 이거 벗겨가죠 혹시 총을 밑에 떨궜을까 해서 킨건데 저기있다 보인다 반박 반박 이야 사이로 날라가서 한마리 더 있는데 아 너무 머니 은신으로 은신으로 해야지 총알을 아낄 수가 있어 지금 지금 이 안에 한마리 있는거 같은데 암무 못 보잖아 오케이 이러면 총알을 겁나게 아낄 수 있지 거의 두배를 아낄 수가 있는건데 두세배를 두세배를 화폐 어 총알이다 아 지뢰구나 어 어 라이트 오프 이제 56발 남았다라 이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네 아 이리로 가보자 너무 빠르게 하면 안돼요 닌자 퍽이었기 때문에 움직 오 아헤이 에이 어 왜 이렇게 다 안 맞았어? 오 밭 시스템 액티베이 밭 시스템 오프 참 다행히 은신 안풀렸어요 지금 여기에 한마리가 더 있는데 그냥 그나마 일꾼이라 지금 다행인데 얘도 읽고 있네? 아 동정이다 오케이 이제 없지? 자 일어서 수두탄 여기도 왠지 제로 많을 것 같다 4-3이 4-4 공영 나오기를 바랬는데 자상하구요 어 잠깐만 여기 밖으로 나온건데? 이쪽으로 나온거면 지금 개미소리가 들려요 위쪽에 있는거 같은데 이쪽에도 있어? 아우 나 스챈쫌 뭐야? 스챈쫌 알았네 해골이네 아 어두워스는 안보이지만 은신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쩔수가 없어 아 이쪽으로 올라가는게 아니네 또 올라가는 계단이 있네 또 올라가는 계단이 있네 한방 저쪽으로 나온건데? 저쪽으로 나온건데? 그중으로 나온건데? 에헤이C 저쪽으로 나온건데? 괜히 그냥 때려본다고 때렸다가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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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렇게 머리가 안 찍히냐 이거 아 머리가 겁나게 안 찍혀 야 머리 아잇 됐다 한방 더 한마디 더 있었는데 한마디 더 있었는데 어 이거 뭐야 그리.. 오 얘 얘 개잖아 얘 여기서 죽.. 야 벌써 해골이.. 아 거 개미를 다 먹었구나 36원 권총 마지막 기록 다리 그늘 마을에 있는 로날드 리넨 오래된 소화전 안에 숨겨놨대요 오래된 소화전 안에 숨겨놨대요 경방등이 깜빡이는 방 경방등이 깜빡이는 방 그러고 보니까 그라디네 예.. 나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왜냐면 보통 어 여성분들 힐 신는게 8cm 6cm에서 8cm짜리를 신잖아요 보통 보통 6cm에서 8cm짜리를 신기때문에 아 깨끗었다 오기전에 죽여야되는데 머리머리머리 아 아 이놈의 거 머리가 왜 이렇게 안찍혀 자 세방에 크리티컬 한번 터지고 크리티컬 한번 터지고 이번엔 터져야된다 오케이 어어어 안돼 안돼 불이 온다 불이 온다 여자 키가 178이면 그리고 이제 남자 사귀는데 키를 따지신다면 선택의 폭이 조금 줄어들죠 최소한 178에 8cm짜리 신음이 그래도 6cm짜리 신겠죠 그래도 6cm 신음은 184가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여자보다 키는 커야 된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계시다면 못해도 남자 키가 186에서 194 정도는 돼야 될 테니까 아 힐 신는 이유는 키가 커 보이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다리 라인이 예뻐 보이기 위해 힐 신으면 종아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라인이 되게 예뻐져요 곡선 형태가 되게 예뻐지게 되죠 다리가 그래서 힐 신는거라 키하고 뭐 키 때문에도 신는 분도 뭐 있겠죠 하지만 라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근데 발에는 안좋죠 다리 길이도 길어보이는게 있지만 라인이 좋아져요 뒤꿈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근육이 곡선 형태가 되게 예쁘게 되거든요 이게 어디로 가야돼 그냥 그래서 신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다 취향 나름이니까 자 끄고요 아 바로 늙췄어 쟤기라 쟤기라 야 머리머리머리 자 지명타 세방 쏴야되 그래도 총을 갖고 자 지명타 오우 매그넘 타임 열두발 이야 열두발이라니 아유 고마워 아 야 맥놈 타임 열두발 야 죽으란 법은 없어 오우 매그넘 저중 아 매그넘 이거 아우 얘 뭐하는 놈인데 나하고 똑같은 놈 아니야? ㅅㅂ ㅅㅊ 자막 잠만 신민이 소금 권총? 아 소음기 플러스 된거구나 어어어 자 탄약상자 렛균탈 나와라 쟤가 여기다 숨겨 놓은 거길 5.5루니트네 녹인 오오오오오오 돼 stroini 흔발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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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야 이게 안 찍힐 때가 아니야 아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죽는다 죽는다 화염 개미심 하나 먹구요 화염 저항력 올리고 와ác 으아이 그 이씨 이씨 아이고 답답해 이 개미들 진짜 머리가 왜 이렇게 안 찍히는 거야 아아 죽을 뻔했네 자 잠깐만 더 하구요 음 이거 불이 켜져 있는데 여긴가 혹시 근데 깜빡인다고 했는데 어 일단 여기로 가기 전에 이쪽에서 내가 왔지 이쪽으로 가보자 달리지 말고요 아 아 얘는 화염저항이라 꽤 소용이 없죠 일단 치명타 한 대 더 한 대 더 오케이 아 이제 안 죽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라이트 안 세제를 이쪽으로 가는 길 같은데 여기는 뭐 comprehension 어 소화전 여기 혹시 그래디에 소화전 자 그래디의 금고 열쇠 열쇠를 얻었어요 뭐가 들어가셨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얻었어요 아 맥놈탄 맥놈 10미리탄 확실히 맥놈탄은 잘 안나오긴 하죠 10미리하고 5.5미리는 정말 잘 나오는데 불 끄고요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점점 소리가 멀어진다 자 이쪽으로 가고 있는거죠 지금 소리가 멀어지는거 보니까 아 돌렸어 다시 자 자 자 불 쏘기 전에 불 쏘기 전에 한방 더 불 쏘기 전에 쏴 불 쏘기 전에 쏴 쏘라고 아니 그걸 못맞추면 어떡해 아휴 자 머리 머리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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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아헤이 그래도 세방이네 어? 어어? 아니 옆에다가 일단 숨어 일단 숨어 쏘기 쏘기보다 숨어 일단 예 숨어 쏘려고 하는거 같았어 너 나아 on 자 뭘 그렇게 자 잠깐만 하구요 어우 잠시만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감사합니다.